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우리 사회가 좀 어수순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언론은 한 목소리로 확진자 급증은 파리오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올바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월 15일 전후 상황입니다. 공병호 tv는 8월 15일 날 갑자기 늘었다 확진자 급증이란 제목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왜 지금 갑자기 저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집회가 열리는 8월 15일 날 아침 7시 30분을 기준으로 신문들의 온라인 반에는 벌써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침 한 7시 30분 무렵에 정말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8월 15일 날 한 의료 전문가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예상하건대 16일 아침 신문에는 파리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대문짝만 하게 기사들이 실릴 것이고 또 친정부 의사들은 이게 다 파리오 집회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그리고 실질적인 수와 가장 중요한 치사율 통계를 체크하고 그런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이미 8월 15일 날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리에 따르면 8월 12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수는 623명에 달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4일에는 19명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전에는 일평균 1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4월 23일에는 8명, 4월 24일에는 6명, 4월 25일에는 0명 정도가 차지했습니다. 또 서울 확진자 수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확진자 수직 상승의 원인입니다. 통상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 14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21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니까 14일과 15일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이야기는 8월 14일로부터 5일 이전인 8월 9일부터 그리고 또 2주 전인 7월 30일에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요인에 대한 심청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으로 뿐만 아니고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 추론에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날에 그것이 많이 퍼졌다고 하면 그로부터 5일부터 2주 사이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8월 14일부터 환자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5.21부터 2주 전 그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적이고 과학적 추론에 따라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엄창섭 교수는 이런 주장을 남겼습니다.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에 집회 때문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8월 15일에 감염된 사람들은 빠르면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정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물론 무정상인 사람들은 그 전에도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에서는 8월 15일부터 그 전에 5일 전이나 14일 이전에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자신들의 방역 실패의 원인을 특정 집단과 특정 집회에 돌리는 것은 당장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정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맞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현재 급증 추세를 8.25 집회 탓에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역학적으로도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질병은 반드시 잠복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경기의사회장을 지내고 있는 이동욱 씨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총 190만 건 정도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게 되면 0.9%가 확진자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일평균 8000건 정도의 검사가 행해져 가지고 8000건의 0.9%인 72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검사 건수가 평소보다 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8000건의 3배 정도 되니까 2만 5천 건 정도로 급증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확진자 수도 0.9%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3배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적을 때는 적은 수의 0.9% 평소에는 72명이고 그 다음 3배 정도 검사자 수를 늘리게 되면 0.9%의 3배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일평균 2만 5천 219건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0.9%인 226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욱 회장은 검사 대상주가 늘어나면 확진자 수도 3배내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확진자 수를 갖고 환자가 폭증했기 때문에 특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검사 대상자 수를 크게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은밀한 검증과 체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양성 환자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대단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망자 수도 늘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확진자 수는 검사자 수를 늘리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치사율은 과거와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방역 치료에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과학적 사실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병을 순수하게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질병을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나 역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을 사실로 둔갑시킨 다음에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 GONG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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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한글자막 by 한효정